CTS 울산 방송이 울산 병영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CTS 한교회 한학교 세우기 운동, 대한학교 설립을 위한 목회자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6개 교회 10명의 목회자가 참석한 가운데 CTS 추장삼 선교사가 강사로 나서 CTS가 운영하는 크리스천 글로벌스쿨 CGS를 소개하고 기독교 학교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과 대한학교 설립 방법에 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